대선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은 굉장히 재미있게 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재미있는 뉴스가 이건 뉴욕타임즈 톱 기사입니다. More Republicans appear to be voting early. 사전선거에 공화당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More Republicans. 공화당도 사전선거에 열심히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사전선거, 우편선거 이거 조작이 굉장히 많고 국조적인 업무 세력들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며느리부터 지금 전국위원회 이런 데서 전국위원회 위원으로 있죠. 트럼프 며느리가. 그러면서 사전선거 동료운동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선거 동료운동을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그 사전선거가 지금 얼마나 되었느냐. 1700만 명이 전국적으로 have already cast a vote입니다. 어제 날짜. 미국 시간으로 먼데이 기준으로. 1700만 명 같으면 지금 미국 유권자가 1억 8300만인가요? 1억 8000 얼마입니다. 제가 여기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마는 1억 8650만 명이군요. 이 1억 8650만 명 중에 지금 1700만 명이 근 10% 가까운 9%, 10% 오늘 지금 이 사전선거를 계속해 나가는 중이거든요. 선거 날 전날까지 합니다. 선거 날 전날까지 하고 10월 8일부터 시작했나요? 여기 어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전선거 운동, 사전선거를 이번 8월 며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메모를 아까 해놨습니다마는 하면서 본선거 바로 전날 11월 4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9%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전에는 2%를 넘지 않았어요. 1 내지 2% 정도 왔다 갔다 하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거의 폭발적으로 사전선거도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아는 이유를 아마 사전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선전하던 부정선거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충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부정충들은 느끼셔야 됩니다. 부정충들은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이번에 조전혁 후보가 서울교육감에 출마해서 투표율 24%에 상당한 한 5% 이상의 표차가 나면서 졌습니다. 그 제3후보였던 윤호중 표는 오히려 진보 쪽 표가 많았어요. 그러면 5% 이상 차이가 기본적으로 낮다. 그런데 투표율이 24%밖에 안 된다. 왜? 보수파들은 가는 데마다 사전선거고 부정선거야 가지마. 본선거는 부정선거라면서. 부정선거를 계속 넣는 동안은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자기도 안 갈 거 아니에요. 야 그 부정선거야 하지마. 사전선거 하지마. 자기도 안 갈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는 왜 찍으러 갑니까. 지금 트럼프는 겉으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마는 그미 트럼프의 자식들부터가 전국위원회 이런 데 나와가지고 계속 사전선거를 해서 지금 뉴욕타임즈가 두려워하는 말하자면 뉴욕타임즈는 반 트럼프거든요. 헤리스 선거운동 캠프잖아요. 걔들이 지금 모얼 리퍼블리칸 오피어 나타나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사전선거가 많습니다. 지금 월세저널도 사전선거가 많다는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오늘 재미있는 국제기사 중에 하나가 뉴욕타임즈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비교를 트럼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오늘은 49대 48이었는데 오늘은 47로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군요. 아리조나는 오히려 좀 올라가고 조지아도 올라가고 조지아는 흑인들이 특별히 많죠. 펜실베니아 여기 7개 지역이 굉장히 경합주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위스컨신이 조금 페리스 쪽이고요. 노스캐롤라이나는 지금 동률이고 미시간너머의 동률이고 네바다가 48대 48 동률이고 펜실베니아가 동률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미국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왜 미국의 흑인들이 트럼프를 많이 찍는가 하는 흑인들이 왜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는가 말하자면 헤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좀 줄어들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늘어납니다. 물론 트럼프 원래 흑인들은 바이든 때 어떤 투표 성향을 보였느냐 하면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은 90%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9%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90대 9로 압도적으로 트럼프, 헤리스,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헤리스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은 75대 15 헤리스 75대 트럼프 15로 트럼프가 한 5, 6 정도가 높아져 있고 특히나 경합주에서는 4대 1 정도로 그러니까 4대 1이 되려면 60대 15 정도 되죠. 트럼프가 굉장히 약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흑인들이 이번에 그래서 이제 흑인들이 수상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오바마, 미셜 오바마 다 뛰어나와가지고 오바마가 트럼프를 향해서 미치광이라고 욕을 하면서 늙은 미치광이라고 욕을 하면서 흑인들에게 절대로 투표를 하러 가고 공화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막 굉장한 그걸 했죠. 그런데 흑인들이 왜 트럼프 쪽으로 이번에는 많이 돌아섰는가에 대한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에 흑인들의 소득이 평균 12.5% 늘어났다고 합니다. 트럼프 집권 당시에 흑인들의 소득이 12.5% 흑인 남자는 12.7%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 전체로 12.5%가 소득이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집권기의 백인들은 7.9%, 8% 늘어나는데 거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트럼프기에 소득이 쭉 높아진 겁니다. 12.5% 그런데 바이든에 와서 흑인 소득은 1%만 늘어났다고 합니다. 1% 흑인 남자는 1.5% 늘어나고 그러니까 바이든에 와서 흑인 소득은 지난 4, 5년 동안에 거의 제자리에 있었다. 더구나 인프레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체감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왜 흑인들이 이렇게 소득의 증가와 정체의 차이가 나느냐. 당연하죠. 히스패닉 이민들이죠. 그러니까 히스패닉 이민들이 이제 아랫단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아랫단에 있는 흑인들과 경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트럼프가 되면 이민들을 무조건 막아버리겠다. 함으로써 흑인들의 소득이 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흑인들도 그걸 느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소득을 올려주는 것은 공화당이다. 하고 이제 일부 선도그룹들이 공화당을 찍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조지아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이런 데는 흑인 비중이 상당히 많아요.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흑인 비중이 인구의 30% 노스캐롤라이나라는 20% 이렇게 흑인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들에서 흑인들이 움직여주면 경합주들도 트럼프가 먹는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